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윤 정부는 사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깊게 들어야 되지만 그냥 뻔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앞으로 민생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피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헛소리를 하겠죠.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다양할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일당체제가 개막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가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의 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10년간 부정선거가 반복되는 이 나라에서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대열에 아주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혀 그 문제를 다루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든 임기 중에 여러분들 뭐죠 그냥 내려오든 간에 관계없이 다음 대선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는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과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중대한 사건인 겁니까 그래서 어제 민경욱 전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부정 문제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은 집권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집권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외관상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일단 완성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줄을 쓸 겁니다. 경찰이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한 사람에 줄을 쓰고 판사가 줄을 쓰고 검찰이 줄을 쓰고 기업인들이 줄을 쓰고 언론인들이 줄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나라 그냥 한 세력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일정 세력들은 반발하겠죠. 그러나 반발이 가혹해지게 되면 홍콩을 보더라도 그 체제 하에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익이 너무나 많이 주어질 테니까 감방을 쳐넣을 수도 있지만 감방을 쳐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계속 가하는 겁니다. 사업상의 불이익 교육상의 불이익 직업상의 불이익 성진상의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면 참을 수 없고 특히 조선 사람들은 그 불이익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또 야비합니다. 북조선을 보시기 바람 자기 동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게 이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난 남조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착 엎드리든 그냥 먼저 침묵하든 그렇게 해서 그 체제가 그냥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재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민을 다루거나 국민을 다루는 방법을 또 중국 공상당으로도 많이 배우겠죠. 그런 선진화된 it 기술도 도입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제압이 당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그냥 한탄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힘이나 행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저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그 일당 지배체제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이는 것이 아마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이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그게 여러분들 4월 11일 총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실질적 일당 지배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러면 다 선거마다 조작을 해온 거 아닙니까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성을 하지 않습니까 은면동마다 서울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은면동 423대1 2022년 대통령 선거 425대0 2020년 4.15 총선 424대0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보면서 또 모두가 침묵하고 뭡니까 그냥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는 12,479개 투표소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표를 사전투표 득표소를 대조성했다 성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도 이 10년의 이름들 거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탈재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선거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름들 외쳤지만 다 그냥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깔아뭉개인 거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이따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제란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물과 공기하고 같은 거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당하면서 이러면 다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당하고 나서 깍소리 지르면서 배우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당 지배체제가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개막이 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